최고의 마법력 제조사를 찾으셨나요? 이번에야말로 매운맛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자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릴걸? 얼러람의 마왕! 그게 바로 나니까! 빨리빨리! 더 못 기다리겠단 말야! 조금만 기다려! 들뜨는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준비 다 된거지? 빨리 가자구! 트리플 콘컵을 빛내줄 쿠키들이 모두 모였군요? 역사와 전통의 트리플 콘컵!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표자, 푸른 주스 맛 쿠키는 어디에 있죠? 최고의 마법력 제조사를 찾으셨나요? 지금 마법력 효과는 확실하죠! 특집 마법력 나갑니다! 믿고 있어! 깁쌀 심화 쿠키! 이번에야말로 매운맛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자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릴걸? 얼러람의 마왕! 그게 바로 나니까! 몇 방울까지 버틸 수 있나 볼까? 얼러람의 마왕을 보여주지! 저력을 마음껏 뽐낼 기회지! 다들 준비되셨나요? 둘이 되셨나요? 우선은 격쌀 심화 쿠키다! 아테리아, 이겨라! 모든 쿠키들에게 모범되는 기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크흐흐흐흐흐... 큰일났네요... 이렇게 순심감에 둘이나 채업당하다니... 해별이 두려워하지 않는 기사! 그게... 제가 정한 나만의 기사도예요! 난 충분히 날 억눌렀어! 난... 못 깨질 이유가 없다고! 전력으로 덤빌 테니 기대하라고! 쿠키는 딩당!